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똑똑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50대 아줌마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과정까지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나 봄바람 때문에 밖에 다니시기 힘드시죠? 그럴 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한데요. 너무나 재미 위주의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요. 지식을 높여주거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생활의 지혜를 쌓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실 때 영상 재생 속도를 조정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저처럼 느리거나 빠르거나 할 때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시는데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지나가게 하고 싶으시거나 좀 천천히 보시고 싶으실 때 영상 재생 속도를 높이시거나 낮추실 수 있으세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보시던 영상의 화면을 터치하세요.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맨 위에 점 3개가 뜹니다. 그 점 3개를 클릭하세요.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고, 품질, 자막, 재생 속도 등등 이런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재생 속도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하시는 배속이 이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주로 1.5배속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상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시거나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주 간단하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셨던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블로라는 앱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블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이 아니고 비디오 영상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클릭하겠습니다. 멋진 비디오. 네, 여기서 제가 오늘 4개의 영상을 붙여서 제작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인사했던 영상. 왼쪽 맨 밑에 보이시죠? 영상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상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그 멘트가 나간 영상이죠? 왼쪽 아래에 보세요. 영상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영상을 보여드릴지 얘기하는 그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비율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1대 1이나 4대 5, 16대 9 이런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 화면 자체를 녹화를 했던 영상이 전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나오게 하려면 18대 37 첫 화면 기준 요거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 시간은요. 사진을 넣었을 경우에 사진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에요. 사진이 이제 한 컷을 넣었다고 했을 때 그 사진을 3초간 보여줄지 2초간 보여줄지 또는 뭐 5초간 보여줄지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요번에는 사진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뭐 손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18대 37 첫 화면 기준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오른쪽 V 표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인사했던 그 영상은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가운데 보면 초록색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제가 인사했던 부분 요거 화면 그 다음에 여기 14초짜리 그 다음에 1분 10초짜리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맨 밑에를 보세요. 3개 영상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영상 선택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맨 위에 요걸 누르면요. 요렇게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지금 영상을 3개, 4개를 지금 붙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지금 이 영상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여기 안 붙어 있죠. 왜냐하면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작된 영상이 지금 제 폰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영상과 영상마다 네모난 그 사각형하고 가운데 점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음악이나 어떤 효과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모 점이 있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제 저는 여기서는 그래픽으로 하지 않고 제가 밀어내기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밀어내기 선택 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영상 사이에도 제가 이번에는 닦아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닦아내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은요. 이거는 그래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완료를 눌러야 됩니다. 완료를 눌러야 적용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배경음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일상 전 개인적으로 이 일상 방금 전에 제가 V 표시를 눌렀습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륨을 누르시면 음악 소리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제 목소리보다 음악이 크게 나오거나 목소리하고 똑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 목소리보다 훨씬 작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 정도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료 누르기 전에 이렇게 재생 눌러보셔도 돼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똑똑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오식대 아주마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작게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똑똑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오식대 아주마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음악소리가 아무래도 점점 작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음악을 점점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점점 크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작게를 선택하겠습니다. 점점 작게 선택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완료를 누르고요. 이제 지금 배경음악이 깔렸다는 표시로 초록색으로 표시가 떠요. 배경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렸기 때문에 이 초록색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가 떠 있습니다. 만약에 배경음악을 중간에서 자른다면 그 자른 부분까지만 초록색 바가 뜨게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속도를 조정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영상 가운데 쪽에 이 빨간 줄이 오게 하고 이 빨간 줄을 클릭해서 여기서 다시 배속을 처음부터 조정할게요. 1.2배속 돼 있네요.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으로 가서 여기서도 1.2배속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도 1.2배속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도 1.2배속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메뉴에 점 3개가 듭니다. 그 점 3개를 클릭하세요.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고 품질 4만점 네 완료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배경음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음은 배경음악을 전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효과음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마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출을 눌러야 되는데 추출 누르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추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추출이 뭐냐면요. 영상 제작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이에요. 이 화면에 맨 오른쪽에 화살표가 위로 향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영상이 이제 제작이 돼요. 그래서 추출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영상이 길면 한 5분, 6분 더 길면 한 10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띵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면 이제 추출이 완료됐고요. 여기서 유튜브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의 자동 채널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야말로 한 1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만드는 방법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觀眾 감사합니다. 팥 para